최지우의 남편 최지우 측 남편, 9살 연하 회사 대표, 선입견 될까 공개무 배우 최지우의 남편이 9살 연하의 한 회사 대표라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최지우의 소속 사가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10일 오후 YG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보도된 대로 배우 최지우씨의 남편분은 9살 연하의 오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회사의 대표라고 밝혔다. 이어 남편분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사업이나 다른 일들에 괜한 선입견을 주어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최지우씨와 남편분은 현지 가정과 일에 모두에 충실하며 행복한 친혼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부처 소속사는 배우자와 가족들을 배려한 최지우씨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주시어 더 이상의 근거 없는 추측은 자제해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최지우는 지난 3월 말 결혼을 깜짝 발표해 아시아를 들썩이게 했다. 다음 주에 만나요.